4월 20일 일요일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. 우유를 마시고 집 근처 학교 운동장에 갔습니다. 거기서 30분쯤 달렸습니다. 집에서 샤워를 하고 음악을 들었습니다. 한 시에 백화점 앞에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.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우리는 백화점 9층 식당에서 냉면을 먹고 옷을 구경했습니다. 여자친구는 치마와 구두를 샀습니다. 치마가 좀 비쌌지만 아주 예뻤습니다. 저는 백화점 지하에서 딸기와 오렌지를 샀습니다. 4월 20일 일요일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. 우유를 마시고 집 근처 학교 운동장에 갔습니다. 거기서 30분쯤 달렸습니다. 집에서 샤워를 하고 음악을 들었습니다. 한 시에 백화점 앞에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.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우리는 백화점 9층 식당에서 냉면을 먹고 옷을 구경했습니다. 여자친구는 치마와 구두를 샀습니다. 치마가 좀 비쌌지만 아주 예뻤습니다. 저는 백화점 지하에서 딸기와 오렌지를 샀습니다. 4월 20일 일요일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. 우유를 마시고 집 근처 학교 운동장에 갔습니다. 거기서 30분쯤 달렸습니다. 집에서 샤워를 하고 음악을 들었습니다. 한 시에 백화점 앞에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.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우리는 백화점 9층 식당에서 냉면을 먹고 옷을 구경했습니다. 여자친구는 치마와 구두를 샀습니다. 치마가 좀 비쌌지만 아주 예뻤습니다. 저는 백화점 지하에서 딸기와 오렌지를 샀습니다. 한 시에 백화점을 만났습니다. 사랑합니다. 백화점이